몇 시에 잤어? 12시.. 아 어제 1시 반.. 1시 반? 몇 시에 일어났어? 9시 40분.. 9시 40분에 일어났다고? 금방 한 시에.. 금방 8시간에 잤네? 네 어.. 9시 40분에 일어난 그 다음에 뒤로 뭐 안 잤어? 네 근데 왜 피곤해? 어.. 안 나 뭐라고? 안 나 너 방금 뭐 잠 제대로 못 잔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피곤해.. 피곤해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품을? 피곤해 뭐라고? 피곤해 잘 모르겠다고? 응 시효야 네 어.. 되게 안 좋은구나 네 야 너는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막 무슨 말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하품한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시효야? 아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겠지? 네 그럼 넌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네 알았어? 응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해 응 자 너희들 벗이 나오지? 네 벗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? 벗이 나오잖아 벗이 나오면 벗이 나오면 벗이 나오면 벗 뒤에는 거의 뭐야? 주제예요 주제 써 너희들 너희들 이제 글을 우리가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이 사람이 뭘 어떤 말을 전달하고서 하는가 그 주제를 알 거 아니에요 맞지? 네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하나가 그거야 뭐야 주제 파악하는 거다 여기 특히 뭐 국어시간에 할 때 뭐 이런 게 주제가 먼저 이렇게 하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어? 뭐다? 중요하다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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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? 그러나 걔는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? 돌고래 그렇지 돌고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생략된 게 뭐야 돌고래 얘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 덩뿌이 생각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얘가 돌고래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 실제 그니까 그렇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가 아니라는 네 돌고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아니다 아니다 해놓고는 요거 혹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는 사실은 로보트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죠 어 돌고리 아니야 사실은 얘 돌고리가 아니고 얘 로보트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지 어 근데 이제 아직 뭐 100% 할 수는 없지만 어 그래 시간이 됐네 자 오늘 나 뭐 설명했냐 아 이거 문장 하나 설명했지 문장 하나 설명했는데 뭐야 뭐 이만 설명했지 이만 설명했지 오케이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어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도 걸리더라도 뭐야 너희가 제대로 100%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자 그 야 앉아 앉아 어 아 아 그래 그러면은 어 아까 그 이제 확인 받고 하는 사람들은 확인 받고 하고 이거 복습 이거 하고 어 그래 그러면은 어 아까 그 이제 확인 받고 하는 사람들은 확인 받고 하고 이거 복습 이거 하고 insist 아 넥라 잘 Mountain 하지 마 아주 좀 열심히 맞아요 그래とう 자생 primary red 저 잘해서 네행 rootedστā 오케이 오늘 에듀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가발 이거 오셔대 하나转어 çeek meron x meron x meron x meron x meron x meron x meron 어 그럼 언니 감사합니다 이거 할까요? 어 그래 아 subsequent 3 그냥 부분 7 일분 creepy 여尾건 왜 잘못 Commander 전쟁 지목 sexual 회사가 gost B Щ anterior 커리 아柬 다음화 OM 이제 다른 무장 standpoint 그래 잘해서 회원을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오늘 여기까지 연구할까요? 어 그래